3월 1일 전제했습니다. 저희한테 A번 공예원 방송인만 아니라 영화 올해 시간 접수하며 같이 좋은 매력을 공부하는데요. 특히 9개월만의 발표한 사계가 너무 작동으로 운영하면서 역시 이곳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첫 수고한 점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혜연입니다. 사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같이 작업해 주신 한지언니 너무 고맙고 또 성원과 비롯한 모든 매니저분들 고맙습니다. 그리고 늘 저와 타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SM 전 직원 여러분께도 너무너무 고맙고요. 그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 주시고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앞으로도 멋진 음악으로 전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